뉴스의 절반 이상이 거의 로켓뉴스라고 봐야돼요. 미사일 속에 로켓 쏘는데 왜 이렇게 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북한의 지금 김정은과 미사일과의 연관 관계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쏴도 저녁을 쏘든지. 아! 왜 이러다 쏘는 거야? 아니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 많아. 3월 18일에 내가 선명하게 기억해요. 북한이 3월 18일 하루에 초대형 방사포를 6발을 동시에 쏘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이고. 내 생일에 6발을 쏘는 거야? 이렇게. 축하해주는 거야? 축하해주는 거야? 아니 기왕이면 축하해주는 건 좋은데 기자 생일 피해서 쏴야지. 신무시한 거예요. 기자 생일에 이렇게 쏴버리면 취재하느라 생일 파티도 못하고. 6발. 제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동시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올해 들어서 여덟 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1월에도 쏘고 2월에도 쏘고 3월에도 지금 이렇게 쏜 거예요. 하다 하다 내 생일까지 다 쏘고 있어요. 그중에는 이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긴장해야 할 것은 이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싸웠던 것 중에 이른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도 최 안 걸리는 시간에 북한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온다는 게 무섭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간략하게 언급했었던 적도 있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궤도조차 일정하지 않아서 요격도 힘들다. 라는 건데 김정은이 요즘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굉장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심지어 지난 20일에는 지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 실험까지 북한이 성공을 했습니다. 해연방사기 같은 걸로 장난친 거 아니고 진짜? 네, 지금 엔진이 분출구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도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고체 연료를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빠르고 마하 5 이상. 초속으로 따지면 1.7km 이상이죠. 그러니까 1초에 1.7km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건 기준이에요. 그걸 넘어야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속도도 일단 빠른 데다가 김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고도에 이르면 전투부가 본체랑 분리돼서 변칙 기동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기가 힘든 거예요. 빨라도 마치기 힘든데 탄두가 변칙 기동을 하니까 얼마나 마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터진 게 액체 추진 방식이면 발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더딥니다. 그런데 고체 추진 방식이면 그런 절차가 굉장히 단순해서 우리가 사전에 타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곧바로 그냥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와서 만약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잘 완성을 하고 게다가 고체 추진 방식에 거기에 핵탄두를 달았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한국으로 발사하면 한미연합전력이 가지고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단 한 차례의 기회가 있을 거다. 한 차례 요격 못하면 우리는 그걸 맞아야 합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미사일 한 번 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걸 보면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핵무기 운반체를 개발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걸 그냥 쏘거든요. 후자는 약간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러시아가 지금 미사일하고 포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런 걸 아마도 러시아에 보낸 것 같아요. 그걸 사용했다는 증오가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주 하는 건 뭐냐. 북한 무기의 신뢰성이라고 하나요?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정확해. 자유나라가 이거 과제하기 위해서 많이 쏘는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어떤 축제 때 불꽃놀이 할 때도 불꽃놀이 굉장히 비싸요. 그 사진을 후다닥 끝나버리면 뭐 이래라고 하지만 그게 몇 천만 원어치다. 정말 우리가 볼만하다 하면 이게 한 10억 달리는 죄야.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로켓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쏴대고 있다는 게 목적이 있다. 아니 이거 이 짧은 기간에 8번이나 지금 녹화 현재로 해서 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에? 집착을 하죠. 김정은이 왜 이렇게 미사일에 집착하냐. 김정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집착을 했었어요. 김희성 시대 때부터. 자 봅시다. 1944년 9월에 인류 역사를 바꿀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나치 독일이 인류 최초의 군사용 탄도미사일 V2라는 거를 독일에서 쏴서 런던으로 날려버려요.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거예요. 슛빵.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의 아버지. 나치 독일의 기술자예요. 엔지니어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맞고 난 다음에 처칠 수상이랑 루즈벨트 대통령이 멘붕이 와 버려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 거의 음속으로 날라와서 때려버리는데 이건 맞아야 된다. 에요. 다행히도 몇 개월 후에 나치 독일이 폐망해서 휴 넘어갔지만 그때부터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도 그렇고. 이제부터 모든 무기는 미사일로 시작해서 미사일로 끝난다. 미사일에 집중을 하자. 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둬버려요. 마침 그때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우리 연합군에 대해서 괴밸된 다음에 김일성이 느낀 거예요. 아,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미국과 소련도 미사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야지 남조선을 우리가 적퀄하든 공산안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요. 사실 김일성 시대부터 개발했던 이런 미사일 기술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때 김정일이가 했던 정치가 뭐냐면 선군 정치예요. 선군 정치를 통해서 북한의 어려움을 타게 하자. 그래서 북한에 있는 무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비대칭 전력이 엄청나게 몰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고도화시키고 핵만 만들면 뭐예요. 투발 수단이 없는데 그래서 ICBM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어요. 그때 그러한 걸 만드는 동안에 제일 고생한 거는 유나 씨나 저나 인민들. 인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인민들이 고난의 군을 겪으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굶어죽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만감에서도 ICBM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북한에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오늘 ICBM이 얼마나 파괴되었고 무서운 무기인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우 야 푸진난다. 어마어마하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30분이요? 다시 붙은 정확한 정확히 다 말하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일성이 지금 보셨듯이 미사일의 위력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김일성이 지시한 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요? 저는 밀수 과학자들을 내버리지 않았을까? 납치한다? 납치 기술자들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빼오거나 우리가 유학을 보내고 다 비슷한 일을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의외로 학교를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라고요? 맞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총 만들고 탄약 만드는 건 공장 만들어서 뚝딱뚝딱 찍어낼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미사일이라는 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멀리 날아가려면 미사일의 소재가 가벼워야 되죠 소재과학 그리고 미사일을 더 오래 날아가게 하고 빠르게 날리려고 한다면 미사일의 엔진 기술 필요하죠 미사일의 연료 기술도 필요하죠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어공학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 광학 기술 한 국가의 최고 과학 기술의 집성체가 바로 미사일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개발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필요한데 북한을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딱 명령을 내립니다 미사일 개발자 양성만을 위한 학교를 건설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북한에 김일성의 명령으로 미사일 양성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름하여 그 이름이 국방종합대학 이곳에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키워서 북한의 ICBM 개발에 이 인재들을 투입한 거죠 국방종합대학? 이걸 왜 내가 처음 듣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한국에 와서 국방종합대학을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ICBM 그런 기술들을 만든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메일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공표해가지고 우리가 ICBM 만들고 우리가 큰 폭탄을 만든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눈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학교는 태생부터 메일에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 대학이 뭐 한다는 곳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마을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군에 나가서 신년사를 30분 만에 외웠다 북한 군인들은 해마다 나오는 1월 1일이면 김부자의 신년사를 외워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년사를 30분 만에 외워서 정치부에 가서 통과를 했다 그러면서 막 그 군 쪽에서 자기 아들을 국방대학 그때까지만 해도 종합이라는 건 빠져있고 국방대학이라고 했는데 국방대학에 자기 아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똑똑한 아이들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북한 주민분들도 이렇게 모를 정도로 꽁꽁 숨기는 학교잖아요 근데 우리 또 이만갑 출연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최고 다 모르는 게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모르는 게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사실 대북 정보하시는 분들 특히 군사정보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는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베일을 벗은 게 김정은이 스스로 이런 데다 하고 맞아요 2016년에 딱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김정은이 2016년에 바로 국방종합대학을 시찰했어요 가가지고 방문한 모습이 관용매체로 되고 그리고 아예 기념촬영도 하고 벌써 저렇게 동상 서있고 건물 규모를 보면 얼마나 공을 들인 그 학교인지 알 수 있고 저 뒤에 저게 탐피예요? 뭐... 지금 학생들이 지금 사람이요? 네 군복을 입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인간 탐피예요? 아 안 그랬는데 저래 저 원래 안 그랬는데 저기 뭐 김정은이가 아예 나 이 학교 정말 내가 키우겠다 이런 게 김정은이가 자기 이름을 붙여버려요 정식으로 그랬다고요? 그러면 플레임이 뭐예요? 플레임이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으로 아예 이름을 붙여버리고 거기에 자기가 명예총장도 맡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유명한 어떤 단체나 이런 데다가 왕실에서 뭐 로얄이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부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끼고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뭐 이런 뜻인데 북한에서 이제 소위 백도열통이라 부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김정은이가 지금 직권을 잡고 나서 김정은의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만 북한에서 기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이가 겸손하다고 하면 겸손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자기 이름을 줬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대학교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은 거고 자기 대회 와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시킨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ICBM 기술이 어느 정도의 교도에 올랐구나 이제는 자신감 있게 공개를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김정은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학위 대학 세계 1위의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대학교 안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두 개 있는 거는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이 대학교에 어마어마한 애정을 쏟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학위의 대학, 세계 1위급의 대학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들 대학에 입시 요강에 붙이는 거예요 말은 잘해 중요한 게 유일한 국방종합대학 출신의 탈북민이시라고 현재 유일한 맞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 북한에 있는 어떤 기관들보다 세뇌교육이라든가 통제 시스템이 좀 강합니다 엄격한 시스템이고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붉은 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 이게 진짜로 ICBM을 개발하려고 만든 학교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출신 중에서도 ICBM 개발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종합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ICBM 개발이나 무기 개발 분야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군수 분야에 국방과학원 군수공장 이런 곳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런 수업보다는 좀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기술 쪽으로 좀 많이 배운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ICBM에 ICBM에 의한 ICBM을 위한 대학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병식에서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의 ICBM 나오잖아요 과연 저게 진짜 발사가 될까? 이런 것이 원래 가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ICBM 바로 열병식에 났던 그 ICBM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만들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런 솔직감 좋아요 북한의 열병식에 나오는 무기들을 보면 과거에 많이 봤던 대학교에서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다 새로 개발한 무기들이다 이런 것들이 전시해 놓은 것들 많은 것들 아직 일반 공개가 안 됐던 상태였던 것들이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들 실물이 나오는 거죠? 실물이 대학교에 전시장도 있고 변기고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재원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제 나왔네 서방에서는 M2020이라고 명명했고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인민북람스 여기 이제 LED 아 빡 터졌어 김정은 얼굴이에요 저게? 야 나 지금 사막 아 귀엽다 캐릭터 같다 저게 당시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발 프로젝트를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전차 새롭게 개발해라 라고 김정일 지시로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걸프전 당시의 7.3 이스팅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군전차 M1 A1 에이브람스 전차 7대인가 출전하고 러시아산 T-72 전차가 한 80여 대가 나옵니다 둘이 붙었는데 미군전차가 러시아 전차부대를 괴멸시켜버립니다 괴멸시켜버립니다 그 숫자 차이네요 네 그 숫자 차이로도 아주 압살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럼 미군전차 쪽은 무조건 카피하라고 해서 한대 무조건 공수해와서 똑같이 카피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공수해서 그걸 똑같이 이제 카피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근데 다만 북한의 자체 기술력으로 카피할 수 없는 기술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미군 전차와 비슷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는 못할 거다라고 방금 우리 박충건 씨가 얘기하셨던 M2020 전차 탄생의 비화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걸 북한이 공개했던 게 이 학교에서 연구했던 것보다 한참 뒤인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서 화려하게 열렸던 열병식 때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 열병식이 굉장히 성대했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북극동 4형도 공개했었고 ICBM 화성 17형 같은 북한 무기들의 역작들을 대거 공개했던 게 그때 열병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종합대학 학생 600명이 열병식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엄청 많이 참가했네 아 이거야 네 M2020 사실 ICBM 때문에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보이고 있지 SLBM M2020 중에서 지젠ur Moscow T-1 수빛iss пес L玩ex R-3 Upon lore 잘 못해선 particulars должно 나라의 방위력을 옥족같이 다지는 데 커다란 기호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방과학기술인재들을 배출한 국방종합비약종대를 강순철 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은 말하자면 군인과학기보다는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학교인데 그런데 열병식에 연구원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도 열병식이 있지만 거기 무슨 연구원들이 가운을 입고 행진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다음은 군무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군무원. 그렇죠. 어때요? 신은아 씨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북한에서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건설원장에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축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막 뭔가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국방종합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이 학생들을 학생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북한군 위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북한군은 김정은의 그 독재정권을 옹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김정은 정권의 그 독재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핵무기를 막 보여줌으로써 자응심을 주는 것 같아요. 봐라 니들이 만들어낸 무기를 우리가 퍼레이드에서 선보이고 국제사회에 공폐했다. 자응심을 안고 더 열심히 만들고 연구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 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시지 않았나 싶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방종합대학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붙였으니까 당창관 퍼레이드 여기에 한 번 내세워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지요. 1963년, 1963년에 설립된 이후에 그 존재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이 엘리트들이 김일성 광장 퍼레이드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김정은에 대한 고마움이나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도 김정은이가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뭔가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아까 제가 들으면서 조금 이제 놀랐던 게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잘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비밀스러운 대학교였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전혀 몰랐고요. 8호의 군부대라고 외부에는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학생증에도 8호의 군부대에 군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군인이라고. 공식적인 지위가 군인인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다가 군인이라고. 진짜 군인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진짜 군인은 아닌데 군복무 인정해 줍니다. 군복무 인정해 주고요. 정확하게 학생증에 8호의 군부대 학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까 비밀스럽게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학생이 되기 전에 우선 서약부터 하고 갑니다. 비밀에 대해서 서약하겠다. 이 학교의 존재 그리고 이 학교의 어떤 목적, 배우는 내용, 그거들은 모든 것 다 비밀로 하겠다. 아니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비밀이에요? 내가 어디 학교 다니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부모한테는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가족한테도 비밀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어떤 걸 공부하는지까지 관심이 있으시지는 않으니까. 부모님들은 되게. 적당히 말씀드리고. 어느 대학인지가 중요하지 뭘 공부하는지는 변호사. 진짜요? 어느 정도 급의 대학인지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명칭과 사진도 공개하고 열병식에도 학생들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좀 많이 놀랬던데. 이럴 곳이 아닌데. 이럴 곳이 아닌데. 그러면 오늘 학교 얘기하시면 서약서 위반이신 거네요? 위반이 좋은 거야? 아니 국적이 바뀌었는데 한국어가 국회의원까지 된 거야. 좀 가만히 안 해. 마음껏 편안하게. 가만히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히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이제는. ICBM의 심장을 만드는 곳. 바로 로켓공학부입니다. 로켓공학부는 로켓의 엔진을 전공하는 한 개 학과가 있고. 로켓의 어떤 동체를 설계하고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이런 학과가 또 있습니다. 사실 뭐 ICBM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로켓공학부가 연구하는 엔진부가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성공한 화성 18형 ICBM 같은 경우에 6천 킬로미터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각도로 발사를 했다. 그러면 북한에서 충분히 미국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공학부가 일부로 지금 돼 있는 이유가 그쪽에 얼마나 힘이 실려 있는지 알 수 있는. 추진체가. ICBM의 머리지요. 바로 브레인. 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부입니다. ICBM이라는 무기체계는 사실은 발사한 순간부터 컴퓨터 제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뇌와 신경 같은 그런 존재죠. 옛날처럼 사람이 조작하고 이런 거는 요새는 전혀 없고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기회로니 소프트웨어니 이런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이니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게 바로 이 학부입니다. ICBM의 눈과 귀입니다. 광학부 자동조정공학부입니다. 로켓은 원칙적으로 하면 한 번 쏘면 끝이에요. 아 조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조정이 됩니다. 이른바 항법장치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이 차이가 원론적으로는 로켓과 미사일 차이거든요. 이른바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자동조정공학부 그리고 또 광학부가 빠질 수가 없어요. 눈. 눈이요. 자동조정공학부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 가능하고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이더는 바로 다 학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ICBM이 타격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동하는 기술을 이 학부에서 만들어요. 아니 충고 씨는 그러면 다른 학부에 친구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뭐 나는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누가 더 힘들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누가 더 힘들다 이런 말보다는 누가 정도 중요하냐 약간. 전신이 또 있거든요 이게. 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 이 질문에 저희가 뭐라고 느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스트가 있잖아요. 카스텔를 이제 가봤더니 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융합이라는 게 대세가 됐고 이쪽과와 이쪽과가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일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은 이 기밀 때문에 상호 융합이 안 됩니다. 통통이 안 돼요. 그래서 미사일을 만들잖아요.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 게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부품들이 다른 공장들에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공장에서 조립이 되는데 이 공장들 관에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세로로 쪼개 놓은 형태네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도 더 어렵고요. 그 과에는 재료공학과는 좀 라이벌로 삼는 과가 있다면 어디예요? 아무래도 잘 나가는 과가 제일 이겨야 되는 과고요. 컴퓨터공학과랑 자동조정공학과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생겼고 배치를 받아도 평양 인근에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잃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북한이 컴퓨터 IT를 중요시해서 IT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커도 만들고만 근데 사실 눈으로 보기에 가장 멋있는 데는 상용무기학과 상용무기학과는 장갑무기학과도 있고 그리고 올해학과도 따로 있고 잠수함학과가 따로 있고 적용무기학과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ICBM만 만드는 게 아니고? 상용무기학과만 유일하게 ICBM에서 배제돼 있어요. 와.. 거기는 다른 재래식 무기들을 다 하거든요. 아 그냥 그리면 좋겠네. 아 그리면 좋고 이 친구들은 실습할 때도 실제 송 들고 나가고 전차 타고 나가고 혼나네. 아 실습하면 어깨 스테이크 타고 막 장갑무기학과가 제일 뽀대가 낫죠. 뽀대라고 해도 되나요? 소재는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여학생도 있네요. 나 지금 누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한 10% 정도.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귀는 경우도 있는데 연애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술 담배 연애까지 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도 몰래몰래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몰래 하겠죠. 군인이다 보니까 10시에 점검을 마치면 다 침실로 들어가 자야 돼요. 나오지 못해요. 밖으로. 프랑은 그걸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겨내죠. 이겨내서 몰래 몰래 숨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커플이 숨어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핵융합을 이루려고. 진정한 핵융합이 맞지. 그런데 군사학교이다 보니 직일관이 있어요. 직일관이 순찰을 돕니다. 향직사와. 우리의 헌병도 있어요. 그래서 순찰을 돕는데 직위관한테 걸린 거예요. 남녀 학생이 이렇게 오둑한 곳에 있으니 야 너희들 뭐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나왔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북한은 약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을 많이 혼내거든요. 남학생을 막 몰아가니까 남학생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학생이 당돌하게 옆에 있다가 지일관농지 우리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령이 딱 듣고 나서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많이 해라. 이러고 갔다고. 역시 여자가 선명해. 근데 남자가 그 말을 했으면 귓방면이 나겠어. 아 맞았죠. 남자가 그 말을 했어요. 남자가 그 말을 했어요. 기자로서는 그 여자 생도의 아버지가 누군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의 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로마틱하게 그냥 끝냅시다. 거기 끝냅시다. 비밀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연구시설은 사실 비밀리 운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존재를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홍릉기계공업회사 뭐하는 회사냐고 농기구용 트랙터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해요. 그거 제일 잘 아는 데가 자강도예요. 겉으로는 순천 낙원 공작기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탄핏 찍어내고 퍼탄 찍어내고 RPG 들어가는 거 다 찍어내거든요. 그 강계 트랙토르 공장도 전차 만드는 거예요. 다 지하에 들어가면 센터군수 공장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비밀기지로 만들고 특별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당시에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 이런 미사일들이 성공한 직후였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이 국방종합대학 소속 과학자들하고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비밀기지화된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비밀이 누설될까봐 그 학교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주시켰어요. 그 지역에서. 고립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비밀을 철저하게 감추고 이 학교를 육성하고 양성을 한 거죠. 공개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밀 나가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아니 이게 학생들한테 서약서 쓰고 비밀기지화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인데 당장 뭐 만들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착각이나 오산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국방과학의 예비 연구원이고 언제든지 연구기관이든 또 군수 공장이든 그걸 감독하는 노동당의 기구든 거기다 투입하면 현업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은이 이 국방종합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동방의 핵대국 지위를 떠받칠 수 있는 학술형 인재 실천형 인재 학술형 인재는 그렇죠. 공부하는 거니까 뭐 그런데 실천형 인재라는 게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미사일에서 시작해서 ICBM으로 끝나는 그 모든 날아가는 발사체와 관련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의 어떤 학과 구성과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연구인 플러스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이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과정 중에도 군수 공장들의 다수의 군수 공장들의 실습도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학으로 알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어찌됐건 국방종합대학에서 양산 인재들로 인해서 결국 김일성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이 ICBM 개발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것을 공격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 개발 역사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짜 로켓맨이 많네. 이건 정말 진심이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으로 첫 공공지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게 대포로. 맞아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송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원과학원 LA까지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요. 만 킬로미터. 끊임없어요. 미국이 들어간다면 전 세계가 사정권이 아니에요. 국방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 국방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 국방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 국방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 국방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 국방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과학원 국방과학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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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냅뒀어요. 방금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박충건 씨께서 너무 냅뒀어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북쪽이 만들 수 있도록 너무 냅뒀다. 그만큼 김진 기자가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 냅둔 거죠. 잊지 말자 ICBM. 잊지 말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방종합대학에 왜 김정은이 자기 이름을 붙였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김정일 때까지 ICBM 완성 못했어요. 아버지 김정일 때까지 핵무기 완성 못했어요. ICBM 화성 18형 고체험까지 나왔죠. 아까 미사일 자세 제어하는 거 보세요. 물에서도 쏘죠. 홀드런칭 기술까지 완성했죠. 핵 기술 완성했죠. 수소폭탄 김정은 때 들어서 다 완성했어요. 그걸 완성 가능하게 했던 투자와 그 연구진이 바로 박충건 씨 나온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오후 한 5시쯤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 대포동 1호인데 그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지금 계도 진입해가지고 위성으로부터 들려오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성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나와서 보라 그랬어요. 주민들은. 맞아요. 그리고 들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미사일 실험이라고 우리한테 말 안 했고 인공위성을 쏘 올렸는데 우리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지금 하늘 저 위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워서 이렇게 별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저 광명석 이러다. 광명석 이러다 이러면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것만 있는 줄 알았어 하늘에 다른 사람 다 못하는 줄 알고 우리만 하는 줄 알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거기에 학생으로 있을 때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적이 있죠? 있어요. 대부분의 국방대학생들이라든가 졸업생들은 어떤 그런 자부심에 이렇게 충만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한 2006년쯤에 어떤 동영상 선전 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북한에서 어떤 신형 미사일이라든가 핵폭탄 이런 것들을 실험한 거를 영상으로 쭉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제 외부 세계의 뉴스들도 하나씩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작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MBC가 북한이 핵실험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발했다라고 자막을 띄우면 그 자막을 지우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막을 띄워야 돼요. 아 남성선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이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도 울컥하더라고요. 나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방대학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위대한 수령이 장군님이 비전을 제시하면 그 비전을 우리가 현실로 만드는 전사다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죠. 북한에서 선전을 그렇게 하죠.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그런 줄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한 공놀이라고 부르는 축구만 해도 여기서 얼마나 뭐가 차올라와요. 그렇죠. 골 하나 들 때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어떤 무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대대적인 국가적 선전이 있을 때 사실은 거기에 경도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핵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험했다 뭐 이것만 있지. 그런데 미사일이나 위성은 어쨌든 올라가는 게 보이고 크기 불꽃이게 보이니까 더 김정은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높으니까 사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ICBM이 충고시각 나온 국방종합대학을 나온 그분들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때 북한에서 그러면 ICBM 만들 때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2003년에서 7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무기화될 수 있는 ICBM으로 진화하고 있던 그 중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대포동 2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국방과학원에서는 이걸 이제 정지 궤도 위성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한다면 지상 3만 킬로 이상 뛰어지는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멀리 가는 미사일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2006년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42초 만에 폭발했다고 했고요. 이게 이제 대용량 엔진을 시험하는 거였거든요.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어떤 북한의 ICBM 실전 배치할 만한 그런 걸 이제 테스트하는 중이었고 그게 실패해서 그 연구 개발 책임자들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싹 다 교체하고 프로젝트를 2차로 다시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방금 말했던 게 2006년 실패고 2009년에 다시 시험 발사하는 게 그때 2009년에 북한에서 은하 3호가 하는 걸 이제 발사를 하는데 2009년에 그때 제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시기에 탈북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역이 아주 축제 분위기가 그래서 이 느슨한 틈을 타서 제가 축제 때 그걸 타고 나온 건 아닌 거죠. 빨리 가라고 아마 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여했던 어떤 일이 ICBM 개발에 조금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ICBM에 들어가는 연료 연료 쪽하고 대기권 재진입체 탄두부 이런 부분의 소재 대기권 재진입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ICBM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강한 공격 충격 현상하고 고온이 발생합니다. 플라즈마 상태가 돼서 먼저 그렇게 말이죠. 소재가 왜 SF 영업원 이렇게 우주선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앞부분만 빨갛게 달궈지면서 촌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카본 소재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석시 파령을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이런 것들은 금속 파우더가 연료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산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전공한 화학재료 공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벼우면서도 열이 훨씬 더 잘 견디는 아주 단단한 소재 카본이라는 소재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보다 한 20% 정도, 25%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대신에 철보다 10배 강한 특성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카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시 할 때 제일 비싼 소재가 카본이에요. 엄청난 탄성이 좋으면서 부러지지 않아요. 자전거도 카본 소재로 나와요. 훨씬 가볍고 충돌했을 때 철보다 10배 정도 강도가 자전거 한 손으로 들잖아요. 사실 ICBM, 탄두, 카본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연구하신 거죠? 탄두도 카본이고 고체 연료통도 카본이고. 그러면 카본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죠. 흑연 매장량은 북한이 엄청 많고요. 흑연. 카본의 원소재가 흑연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걸 이제 탄소섬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섬유 재질로 뽑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카본을 생산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이미 카본을 핵탄도 만들어 적용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박충권 씨는 되게 덤덤하게 제가 만든 연구한 분야가 ICBM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ICBM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앞서서 고체 연료에 들어간 핵심 기술도 지금 박충권 씨가 계셨던 국방종합대학 화학공학부 담당이었고요. 그리고 재진입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이 고열의 온도를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지금 국방종합대학의 화학공학부에서 담당했었으니까 그러니까 ICBM의 핵심 기술인 거죠. 우리가 ICBM이나 아니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진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액체 추진 방식과 고체 추진 방식. 액체 추진 방식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료가 있고 엔진이 있고 그리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해서. 네. 고체 추진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추진제 안에 모든 게 들어있고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발사가 가능해요. 뭐 연료를 늦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연료며 산화제가 그 추진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연료 추진 방식과 고체 추진 방식을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이 차이점을 알 수 있느냐. 네. 이 액체 추진 방식은 그냥 이 내연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출되는 불이 붉은색에 동그랗게 예쁘게 모입니다. 반면에 고체 추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특성 그리고 노즐의 특성 때문에 분출되는 것 자체가 흰색. 육안으로 보면 흰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가 퍼져나가지고. 그러네. 센 것 같은데요. 일자가 아니고.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가 주로 금속. 금속 파우더이다 보니 검은 연기가 안 나옵니다. 하얀 연기. 북한에서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액체 연료 ICBM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실험을. 그리고 나서 고체 연료 ICBM 실험을 해서 성공하기까지 6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속도로 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13년이 걸렸거든요. 중국은 19년이 걸렸고. 프랑스의 경우는 21년이 걸렸거든요. 여기에 비교해 보면 6년 안에 이런 기술적 도약을 이뤘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적 도약의 배경에는 바로 국방송합대학 같은 경우에 있었던 거죠. 폰 브라운이라는 미사일의 아버지가 인류 최초로 군사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이 망해요.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베를린으로 쳐들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목표가 뭐냐면 폰 브라운 잡아라예요. 확보하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폰 브라운은 미국이 확보합니다. 미국이 데려가요. 데려가고. 그럼 소련은 무슨 개가 됐냐. 아니면 폰 브라운 밑에 있던 엔지니어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소 간의 ICBM 경쟁은 1945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김일성도 갖고 싶었겠죠. 그저 ICBM과 미사일을. 처음에는 소련 보고 달라고 합니다. 소련은 웃기지 말라고 해요. 옆에 있는 중국한테 가요. 요즘 ICBM 기술을 좀 달라 했더니 중국은 다 줄 수 없고 데드 카피를 기술을 준다 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무엇을 역설계할 수 있는 기술만 준다. 그건 넘겨줘요. 그럼 문제가 뭐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만 하나 갖고 오면 돼요. 스커드 미사일이든지 뭔지. 그걸 어디서 가져와. 계기가 있었어요.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서로 사생결단으로 싸웠잖아요. 네. 이때 북한이 이집트에게 공군 부대까지 파악을 시켰어요. 아예 북한군 전투기에 이집트 국기를 그려서 띄워요. 띄워요. 그러면 이집트는 얼마나 고맙게 했나요 북한에게. 그렇죠. 뭘 원하냐. 네. 스커드 미사일 한 대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집트와 소련은 우방 관계였거든요. 이집트가 소련에게 얘기합니다. 스커드 미사일 좀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데 스커드 미사일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소련도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니까 일단 줘요. 스커드 미사일을 포장도 안 뜯은 채 이집트가 고대로 북한에게 넘겼어요. 귀여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1973년부터 이집트에서 넘어온 스커드 미사일 포장지도 안 뜯겼어요.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른바 에드카피라고 하거든요. 역설계. 역설계를 통해서 급성장을 해요. 내가 선물해줬더니 당근을 판 거야. 너무 서운하지. 서운하지. 아니 그러면 지금 북한이 완전히 고체 연료는 지금 완성 상태인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이 급초음속 미사일에 쓰일 고체 연료 성공했다는 건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엔진 시험만 하는 거. 불꽃 내뿜는 거. 그거를 이제 대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거는 맞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날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물론 고체 연료 미사일이 지금 완전하냐. 북한이 만든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오발사고 공중폭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약간 이걸 계속 써야 되나 뭐 이럴 정도인데 이번에 고체 연료가 시험에 성공했다?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보여줘도 되겠다 해가지고 성공을 발표한 겁니다. 고체 추진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부가 있고요. 하나는 산화제가 있어요. 연료부는 말씀하신 대로 금속 파우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마그네슘 아니면 알루미늄인데 사실은 마그네슘이 더 가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북한에서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산화제로 가죠. 산화제는 질산 암모늄 그리고 과염소산 암모늄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북한에서는 아마도 질산 암모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도 조금 기술적으로 쉽습니다. 일단 이것들은 기본 소재고 거기에 무슨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부수적인 거고 이렇게 해서 잘 섞고 나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또 황금 배율이 있어요. 왜냐 소재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이것과 이것을 섞었을 때 그리고 어떤 다른 분자가 섞였을 때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신뢰성이 생길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ICBM 고체 추진제의 ICBM을 성공한 게 여러 차례 있었죠. 세 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한 건 더 많아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이번에 최고 전움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성공했다고 한 거는 그거를 내 외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밀한 제조 공정 그다음에 정밀한 배합이 중요한 건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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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게 표현하면 재료가 되는 금속 파우더 연료가 잘 타게 만드는 산화제 이거를 잘 섞이게 만드는 바인더가 있는데 이거를 일정한 배율로 분자 단위로 아주 통제된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조합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액체 연료는 연료실에서 우리가 그냥 자동차 연료 태우듯이 뭐 연료를 이만큼 태웠다가 이만큼 남겼다가를 조절할 수 있는데 고체 연료는 한 번 발화가 되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고통 안에 있는 게 다 연소가 돼요. 그래서 발사하고 싶은 높이만큼 개선해서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연료를 만들면 이만큼 발사되고 이만한 연료를 만들면 이만큼 발사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 분자들의 비율을 잘 배합해야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데 만약에 재료가 잘못 섞여요. 그러면 이 안에서 폭파하는 속도도 다르고 폭파하는 압력도 다르죠. 로켓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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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에 이탈하다가 식단적인 상황에서는 공중에서 폭파시켰죠. 안정되게 날아갈 수 있어야겠네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금속 파우더라고 했잖아요. 금속 파우더라고 했는데 우리가 파우더를 보게 되면 그냥 가루잖아요. 근데 가루인데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구형의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확대하네요. 금속 입자들이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동일한 이런 크기로 다 똑같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다. 만들게 되면 항상 다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금속이 이게 타야 되는데 작은 금속 입자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잘 타요. 그리고 속에 내부까지 다 탑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연소 효율도 좋죠. 화력도 좋고 근데 이렇게 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타요. 겉에만 타고 내부는 안 타요. 축복이 남겼다. 네 남죠. 연소 효율도 안 좋고 아까 막 하얀 입자 날리는 게 아마 이런 게 같이 날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연료통 안에 작은 애들이 많이 나오는 쪽에서는 화력이 세고 그렇죠. 큰 애가 나오는 쪽은 화력이 약하게 줄겠네. 이게 편향되는 거에요. 추력이 편향되는 거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대부분 그런 이유가 이게 얘가 막 그 야구공 같은 애들 타고 뭐 하다 보니까 한 0.1mm만 해도 워싱턴 가려는 애가 딴 데 가는 거에요. 지카고 가서 떨어지는 애가 지카고 이렇게 딴 데 갈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계로 조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미사일을 조금이라도 이게 기술을 트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에요. 아니 그렇죠. 채는 없어요? 채를 이렇게 걸러가지고 아 실제로 채도 사용해요. 우와. 실제로 채도 사용해요. 우와. 네. 합니다. 우와. 채도 사용.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를 배합하는 그 제조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골 설렁탕을 만드는 노하우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사골뼈 앞다리 몇 개, 뒷다리 몇 개. 그 다음에 수육 몇 개를 썰어 넣어야지 최고의 설렁탕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막상 이거를 끓이려는 가마솥이 없다. 가마솥 확보하셨습니까? 북한에서? 말씀하신 진짜 갈비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재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만드는 가마솥이 없는 거예요. 가마솥이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거. 양은 냄비가 있군요. 우리가 자꾸 아직도 그렇잖아요. 고체 연료 완성을 했는데 뭐 하겠다더라. 그러면서도 ICBM 아직 완성 아니야. 완성이야.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재진입 기술. 아까 대기권 밖에 갔는데 미사일의 상층부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그 안에서 탄두만 떨어져 나와서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미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갈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다 가까이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기술은 아직 없는 거예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죠. 잠수함이나 배로 거기까지 가서 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다 요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탄두가 대기권을 다시 뚫고 재진입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재진입할 때는 마 20. 음속의 20배 빠른 속도인데 이때 고열이 발생합니다. 6000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하고 엄청난 충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견뎌야 되는데 저 안에 예를 들어 핵폭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겉에를 감싸고 있는 핵탄두가 저기서 녹아버린다면 미국을 가기 전에 대기권 안에서 핵폭탄이 폭발해버리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핵탄두가 불균형되게 손상되는 것도 막아야 되죠.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원하는 곳을 타격하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효과대로 이게 터져야 되는 게 재진입 기술인데 이게 북한이 과연 성공했을까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아니다. 아니 대기권에서 핵폭탄 터지면 지구는 어떻게 바라는 거야. 우주가 다 이상해지고 이건 민폐 중에 왕민폐예요. 보통 ICBM을 전략 핵무기라고 하거든요. 전략 핵무기라는 뜻은 그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험이 끝나고 이건 100% 성공했어 라고 하기 전엔 투사할 수가 없는 무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북한이 ICBM급의 무기체계를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수직발사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영공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직발사를 했는데 원래 제대로 된다면 일반 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을 빠져나가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것까지 그걸 다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입증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쏴서 대기권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가면 남의 나라 영해나 상공이 돼 버릴 거예요. 미국은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영토가 크고 친구가 많은 나라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북한은 친구도 없고 그리고 영토도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각도 발사라는 게 약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박충현 씨가 좀 보고 싶은데 북한에서 직접 신재료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셨으니까 북한의 재진입 기술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프로젝트를 주고 언제까지 이거 만들어야 되라고 하면 아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걸 받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대학교를 다닐 당시 한 2005년 지난 6년 당시에 탄소 복합 소재의 시제품을 눈으로 봤었고 봤었는데 그 성능 자체는 뭐 확인은 안 됐죠.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기권 재진입체라는 소재는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화학적으로도 균이라면서도 최적 성능을 내는 그 성분계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화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 소재들이 3D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최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능이 최고가 나오냐 이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쏴 보거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본 적은 없고 정상각도로 발사하게 되면 ICBM이 대기권에서 재진입할 때 25호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견딜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이제 테스트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설비가 북한에는 없을 거다. 라는 것과 그래서 이게 없어서 북한이 하도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완성을 못했다라고 외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간이 실험을 해서 보여줘요. 탄두를 놓고 미사일 엔진을 위에다 놓고 불을 쏴갖고 내상마 실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로 마모되는 걸 측정하는 건데 그걸 이제 간이 실험해서 보여준 건데 사실은 그걸로는 증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뭘 하냐면 극총소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테스트를 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한낱 자동차 타이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거쳐서 실험을 해요. 수천 번의 실험을 거치고 나서야 그 소재가 안정적일 수 있죠. 하물며 대기권을 나갔다 들어올 때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을 견디기 위한 탄소 복합 섬유로 구성된 핵탄두를 실험하려면 체파키 돌듯 계속된 실험을 해야 겨우 안정적인 샘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에요. 북한이 이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지금 여러 가지 핵 잠삼을 만들어라 뭘 뭘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주문일 뿐이고 김정은의 진짜 지금 수건 사업은 재진입 기술을 위한 기술적인 돌파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재진입체 기술을 마치 달성한 것처럼 철판 시커멓게 탄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대장관 앞에서 그냥 세장장이가 서 있는 거 같은 이런 거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넘어서자 아마 계속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종합대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어려운 기술이다 아니 못할 거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무서워해도 그렇지만 넉넉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재료공학 연구했고 화학공학 하는 곳에서는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재료공학을 선택한 겁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학과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간부집 좀 이렇게 집안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좋은 데로 가고요. 힘이 없으면 주로 좀 인기 없는 학과들을 아 그래요? 그래서 국방대학교도 비슷했고요. 김일성대, 김책공대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김일성대 간 분들은 좋은 학과를 간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쪽을 많이 가고요. 아 그래요?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지역마다 이제 그 어떤 산업 특성들이 있습니다. 고향? 그렇죠 내 고향. 그래서 저는 이제 함흥 출신이잖아요. 함경도는 화학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과에 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자강도라든지 이런 데는 상용무기학과 쪽에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으로? 지역 출신으로?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는 너무 잘해요. 크게 해요. 그 지역에. 근데 나는 절대 컴퓨터 공업을 하고 싶어. 근데 교수가 봐도 너무 똑똑해. 옮겨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옮겨주죠. 백을 사용하지 않는 이 사람은 옮겨갈 수가 없어요. 내물을 써야죠. 내물. 아니 여기서 사실 웃고는 있지만 이거 되게 씁쓸한데요? 이거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을 도구로. 기능적으로 도구로만 쓰는. 도구로만 쓰는. 도구로만 본다.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어찌됐건 그 학교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군사교육을 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군수. 그렇죠. 무기개발과 관련된 학과들. 더군다나 이제 첨단 소재 첨단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보완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제 순찰을 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학교생활. 완전히 군대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엄청난 어떤 규율이 강한 군대 같은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군복무를 인정해줍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군복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복장도 군인복장을 입게 되고. 근데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줄 하나씩 달거든요. 1학년 한 줄. 2학년 두 줄. 약간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게 계급 같아가지고. 1학년 들어갈 때는 아주 군기가 바짝 들고요. 왜냐면 그렇게 바짝 들도록 아주 기합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막 이럴 때는 뭐 모자를 써도 군무를 써도 이렇게 두 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안 돼요. 모자가 이 체형이. 그리고 벨트를 차도 여기 딱 배꼽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벨트를 딱 차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벨트가 점점 내려와요. 아이고. 상품화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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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추도 끝까지 담겨져 있던 게 다 거의 풀려 있고. 벨트는 거의 뭐 이쪽 뭐. 골반까지 내려가 있고. 골반까지 내려가 있고. 똑같네요. 그래서 국방대학 학장 다음으로 센 게 졸업생이다. 뭐 그냥. 네. 보니까 아까 실전무기 만드는 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위험한 실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고 나는 사례가 있었죠. 제가 있을 때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화학재료공학부에 폭약 및 화약공학과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얘네들은 술탄도 직접 만들고 아 술탄도 만들고 실제 쏴봐요. 그런 곳이니까.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만들다 보니 뭐 좀 학생들이 만들면 좀 오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에다 놓고 딱 쌌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불발 나는 갔는데 후선이 그냥 박힌 거예요. 어머. 이걸 수거해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그 실험하던 학생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왜요? 왜요? 수거하러 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군부대에서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안전 어떤 그런 매뉴얼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야? 그 지는 학생이 방호복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포복으로 이제 포탄이 떨어진 곳으로 가요. 가게 되면 학생들이 그 뒤에서 장성곡을 불러줘요. 장난치는 거야. 되게 뭔가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목숨이 걸린 일이죠. 목숨이 걸린 일인데 또 어떤 면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그냥 약간 장난식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정숙해지면 더 그러니까 약간 웃으면서 하는데 장성곡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또 사고 난 게 어떤 거냐면 상용무기학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뢰를 전문으로 하는 지뢰요. 지뢰 위험하다. 근데 이게 지뢰의 특성들을 실습할 때 알려준단 말이에요.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전차 지뢰는 사람이 올라가도 원래 터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무게가 사람 무게로는 안 터지죠. 안 터지. 전차 정도의 무게 뭐 어떤 트럭이나 뭐 이런 정도의 무게여야 터지게 만들다 보니까 교수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전차 지뢰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터져 이러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과해해서 이거 뛰어도 안 터져 한 번 딱 뛰었는데 터진 거예요. 우와 수업을 듣던 학생들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전부 이제 사망하고 네 사망하고 대전차 지뢰가 터졌으면 그 반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죠. 강철을 뚫는 건데 그 안정성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 뭐 안정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뭐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원래는 터지지 말아야 될 것이 터져버린 거죠. 예 예 참 이건 월급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험수당도 받아야 되고 인건비가 없는 게 가장 큰 아니 불발탄은 난리포복으로 가서 회수하는 사람들 생명수당도 받아야지 생명수당도 없죠. 없죠. 북한이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이 국방종합대학 출신들을 우대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국방과학원 산하기관의 간부들은 전부 이곳 출신들로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연령도 젊어지고요. 훨씬 이제 실무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옛날에는 군 출신들이 그냥 가서 맞아요. 제2경제에 있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충 배치되던 게 이 사람들도 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BM이라든가 이런 발사체 이런 쪽의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조춘영입니다. 이 조춘영이 군수공업부장을 지난해 말에 맡게 됐는데요. 올 2월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갈 때 그때 같이 수행해가지고 사실 북노관의 지금 무기 밀매 무기 거래 탄약 공급 이런 거를 총괄하고 있고 작년 9월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도 수행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최고 엘리트들이고 이거 딱 나오고 그러면 특별대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사일 관련 개발자를 대하는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놀라운 점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 3월에 ICBM 로켓렌즈 실험이 성공했거든요. 그래도 그 개발자를 지금 어부바를 해주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거는 그 개발자가 김정은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고 맞담배를 피우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화성 18형 미사일 실험이 성공했을 때 그때 개발자 10명에게 공학국 영웅 칭호를 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좀 전에 보면 애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은이 김주에 빼고 주에 빼고 저런 식의 애정을 빼앗는데 저기 있나요? 어부반은 충격적이네요. 맞담배를 피우고 상상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 이게 국방대학을 졸업하기만 해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뢰를 하나 들자면 저희 어머니가 출신 성분이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만 당원에 가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의 몸으로 이 하마를 들고 5년 동안 하마질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당원에 가입된다 그렇게 하면 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노동 무모수로 하셨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당원이 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게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당원이 된다는 게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내가 신문이 인정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건데 이 학교는 나오기만 해도 당원이 주어진다니까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왜 탈북을 했느냐 여쭤보고 싶어요. 탈북을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탄탄대로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북한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상교육과 철학과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좋은 내용들 많이 배웠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간부를 하면서 학생들을 좀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상교육도 제가 담당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어떤 논문을 두 편을 읽었어요. 그 논문 두 개를 읽었는데 뭔가 잘못됐다 시스템적으로 그전에는 아랫단위에서 어떤 부패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논문을 읽고 나서는 이게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다 네. 뭐라고 적혀 있길래 그게 그 논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제목이 이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라는 김정일이 쓴 거네 이거 대학 들어가면 다 보는 거예요 노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회방은 허용될 수 없다 라는 논문 두 편입니다. 이게 요지가 뭐냐면 외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이고 사회 시스템이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외부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김정일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회주의는 이래서 과학이다 맞다 이건 정의다 선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외부 세계가 말하는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반박이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 진리를 진리가 아니다고 까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전체주의다 행정명령식이다 병령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다 맞아요 네 김정일이 아주 좋은 논문을 썼네요 네 썼어요 기가 막힌 논문이죠 네 그리고 유일 사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사람들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딱 똑같은 사상으로 하나로 묶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당제가 왜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노동당이 잘못하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 그리고 계획경제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시장경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일 아침 내가 뭐 먹고 싶은지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하나도 반박하는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본주의의 기초를 그 논문 두 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파고들다 보니 이게 노동당부터 제가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선노동당 중앙당도 다 썩어있었고 다 부패하고 있었고 졸업생들 졸업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고 싶어요 평양에 남고 싶어요 그러면 3,000불을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거 다 부패했구나 다 썩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쪽에서 잘못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뒤집히니까 제가 이제 선이고 정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오우 오우 오우